세계 탁구 대회 세계 탁구 대회 세계 탁구 대회 가셨을까요? 갈색 옷 입은 건 정말 빨랐습니다. 아니 저 20번 어머님이 입으면 안 되나요? 갈색 옷 입으신 분들은 한 번 해도 탄도에 너무 어긋난다 해서 다 됐었는데 20번 20번 어머님이 입으셨습니다. 20번 어머님이 20번 어머님이 입으세요. 아 예 죄송해요. 예예. 아리랑. 정답입니다. 네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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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네 문제. 벌써 22번 문제입니다. 1등 할 것 같으신가요? 네. 1945년 9월 6일 인천에 상륙한 미군은 38선 이남의 현반도 통치에 대한 포고령을 발표했습니다. 이것을 일반적으로 무슨 포고령이라고 할까요? 적어주세요. 웃는 이유 아시죠? 웃는 이유 아시죠? 5 4 3 2 1 답판 들어주세요. 답판 들어주세요. 자 정답 잘해주세요. 정답은 네가노 포고령입니다. 네가노만 쓴 거 어떻게 할까요? 다른 사람은 이고요. 네가노만 쓴 거 어떻게 할까요? 네가노 네 포고령까지 들어가야겠네요. 포고령까지. 아 아 잠깐 잠깐. 무슨 포고령이라고 합니까? 했으니까. 내가노만 쓴 거 어떻게 할까요? 내가노만 쓴 거 어떻게 할까요? 내가노만 쓴 거 어떻게 할까요? 네. 네. 23번 문제입니다. 남국한 당국이 처음으로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이라는 통일 원칙에 합의하여 발표한 성명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힌트. 힌트 주변에 있습니다. 우리. 네. 앞뒤로 한번 훅 훑 훑어보시면 힌트. 너무 쉽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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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해주세요. 제가 그렇게 뒤에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뒤에 바로 걸려있죠. 7.4 낭독 공동 성명입니다. 소선 7.4 공동 성명. 알았습니다. 자 자 자. 세 문자에. 세 문자 남았어요. 7.4. 7.4가 들어가지 않는거죠. 7.4가 들어가지 않으면 틀입니다. 7.4 또는 7.4 모두 맞습니다. 7.4가 들어가지 않으면 틀입니다. 자. 세 문자 남았는데요. 세 문자 남았는데. 아. 좀 있네. 자. 넓말치 좀 해야지. 두 문자 남았어요. 두 문자 남았어요. 네. 자. 두 문자 남았는데. 자. 넓말치 좀 할게요. 자. 하나. 네. 네. 두 문자 보세요. 제가 될까요? 첫 번째 문자 좀 해주세요. 네. 자. 손 들고 있게 이렇게. 여기. 울리나라에서. 다이어트를. 북한에서는. stakeholders 할 것 같은가요? 아, 이거 하나씩 날라오세요. 자. 자, 정답은? 살카기! 살카기 맞습니까? 네, 정답입니다. 자, 살카기. 사진 찍을 때 그렇게 찍어요. 자, 여러분들 이 문제 그냥 지나가지 않을게요. 자, 지금까지 나는 살을 몇 킬로까지 까봤다? 자, 나는 지금 몇 킬로까지 까봤다? 저기, 저기 뒤에 마스크 쓰신 분? 다른 거 쓰신 분 나와주시고요. 우리 친구, 남자친구. 33번 친구 나와주시고요. 산대가 어딨다고. 다들 너무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랐는데. 13번 친구 나와주세요. 살을 까야 될 사람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촬영, 촬영. 자, 경례. 네, 네. 맞다 오셔서 주실게요. 박수. 살을 몇 킬로까지 까봤어요? 37킬로. 거짓말하지 마요. 아니, 지금 몇 킬로냐고. 41이요. 41인데. 37. 37킬로까지 했는데. 몇 킬로 빼죠? 4킬로. 4킬로. 떨어지지 말고. 49.8에서 45.6. 49.8에서 45.6. 약정도까지 넘으리라. 자, 그다음. 26에서 25. 26에서 25. 26에서 25. 너무 많겠다. 자, 그다음. 13번. 기대만리래요. 진짜. 그냥 500킬로 수만 얘기하시면 됩니다. 1년 전에. 1년 전에. 몇 킬로? 54에서 51. 우와. 54. 54. 54에 바로. 51. 잠깐만. 그럼 지금 제일 말릴 사람 누구예요? 64. 64. 네? 네? 64요? 54에서 51킬로. 이거보다 더 말빛나잖아. 15. 59. 1번 나와주세요. 1번. 하하하하. 하하하하. 이분도 검수 나갈 것 같은데. 하하하하. 자, 이분도요. 파란 총리 나왔어요. 여기. 되게 말빛었네요. 진짜. 어머나. 자, 뛰고 뛰고. 어, 나오고. 자. 말빛을 같아요. 자, 지금부터 발표야 돼요. 이나갈게요. 57에서 51. 57에서 51. 하하하하. 하하하하. 근데 지금 다시 뜬다고요? 다시 뜬다고요? 다시 뜬다고요? 다시 뜬다고요? 다시 뜬다고요? 다시 뜬다고요? 하하하하. 58에서 40. 하하하하. 비결이 뭐예요? 58, 88. 그 점점 물어봐주실래요? 네. 75에서 60. 아, 67이요. 75에서 67. 아, 이게 앞자리 수가 좋네요. 그 다음. 솔직히 얘기하세요. 88에서 83. 88에서 83. 자, 여러분들. 여러분들 몇 번 줄까요? 31번. 31번. 자, 31번. 그 다음. 어? 히치하잖아, 히치하잖아. 그 다음. 10번. 자, 그러면 지금 자기가 생각해보고 빼기 안, 너무 작게 뺏다 생각하니까 빨리 들어가요. 안돼요. 하하하하. 우선이 그냥 들어아라. 야! 이놈이 안 돼. 나 주로 갈게. 당연하지. 아줌마는 못 뱉어. 원곡도 뱉어. 아! 좋다. 다섯 명이세요. 다섯 분이세요. 제가 선물 드릴게요. 여러분들 촬영, 경배 들어가세요. 살만 얘기하면 너무 심심하죠? 다시 덜 밝혀주세요. 이번에는 살림이 나왔으니까 군대 치킨. 여러분 나와줘야지. 우리 심사위원장님 잠깐만 일어나 보시게 되십니까? 잘 안보입니다. 가운데로 오시니. 이리 와주세요. 자, 여러분 저 심사위원장님의 키는 162살이다. 왜 몽치몰칫거리는 거지? 왜 몽치몰칫거리는 거지? 165! 165! 다시! 또 한 번 더! 162살이다! 2살이다! 자! 일단 160은 아닙니다. 어쨌든. 자, 정답 발표해주세요. 네, 160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인생을 해주신 우리 인사위원장님. 제 평생의 목표가 160인데 아직 목표 달성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 저 안나에 가지않을 수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함께 해주시고. 자, 군대 치킨. 자, 다음 문제. 네, 다시 문제로 집중하겠습니다. 두 문제 남았습니다. 친탑, 반탑 논제를 불러일으켜 한반도의 해망전국을 혼란해받뜨리. 모스크바 3.3회의는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로도 불리는데요. 이때 3국은 어디일까요? 나라에 있는 세 곳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5, 4, 3, 2, 1. 답판 들어주세요. 자, 답판 들어주세요. 미, 영, 코. 미, 영, 코. 갈래 소리가 왜요? 미국, 한국, 북한. 미, 영, 코. 노학 소독이 무슨 일이에요 대체. 자, 정답. 정답은 미국, 영국, 소련입니다. 자, 미국, 영국 소련을 부르고 하고 있어요. 우리 학교입니다. 자, 지금 이제 문제를 함께 남겨놓고 있는데요. 문제를 함께 남겨놓고 있는데. 저에게 치킨 참고권이. 두 개, 그 다음 카페 상품권이 다섯 장 정도가 남아있는데요. 이거 살짝 한 몇 장을 소진하고. 받은 게 아니라, 잠깐만요. 잠깐만. 방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있죠. 오늘 오시는, 여기 들어오실 때 뭐 하나 더 받으셨죠? 그거 받으셨죠? 네. 탈지와 배지를 받으셨죠? 자, 그럼 여기서 치즈 하나 볼까요? 자, 이 배지 두 분은 맞추지 마세요. 자, 이 배지죠? 이 배지. 배지의 정확한 이름은 무엇일까요? 무슨 배지일까요? 네. 네. 위안부 소련 팔찌. 위안부 소련 팔찌 맞습니까? 맞아요. 팔찌 말고 배지. 지금 배지. 배지. 나를 뱉지요. 나를 뱉지요. 나를 뱉지 맞아요? 아닙니다. 나를 뱉지. 헬마사랑 말과 헬마사랑 말과. 한 개는 못 받으잖아. 한 개는 못 받으잖아. 얘기해 봐요. 자, 자, 자. 니 아까는 한 8명 정도 아니다. 뱉지. 그리고 탈지 감정은 치우치우고 자. 평화의 소련사. 소련사. 아닙니다. 자, 자. 평화나비. 평화나비 맞습니까?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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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화나비. 평화나비패치고요. 자, 팔찌도 맞으셨죠? 네. 팔찌. 팔찌의 정확한, 이른 음. 위안부 할머니를 기약하기 위한 히어팔찌 입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어요. 이 노래 한 곡 쉬실까요? 바로 진행합시다. 마지막 문제 드리겠습니다. 주간식 문제입니다. 다음은 6.15 남북공동선언 전문제 1항입니다. 괄호를 채워주세요. 마지막 문제 너무 어렵네요.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 문제를 그 주인인 땡땡땡땡땡땡 서로 힘을 합쳐 땡땡땡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좀 전에 앞에서 보셨던 영상에서도 나왔던 문항입니다. 세 번째 동그라미 그 뒤에는 적자예요. 5, 4, 3, 2, 1, 갑판 들어주세요. 정답은 우리 민족끼리 자주적입니다. 민주적은 어떻게 되나요? 민주적, 민주적. 그래서 대다수 국민이 가슴에 통일의 희망을 성숙하게 했던 6.15 그 6.15의 정신을 다시 살리고 이와 같으면 바라면서 마지막 문제로 출제하겠습니다. 국민 스스로 봐. 안 되죠. 국민 스스로 봐. 우리 민족은. 네. 정확하게 우리 민족. 자주만 해당이 됩니다. 네. 배고 끝났나요? 지금까지 우리가 많은 25문제를 다 풀어봤는데요. 이 25문제의 정답판을 우리가 해야죠? 네. 시사위원분들에게 가져다 드려야 합니다. 자원봉사자분들에게 답판을 주시면 됩니다. 자 정답을 주시고요. 몇 번인지 적혀져 있죠? 자기 번호가 적혀져 있는지 몇 번 건지 적혀주시고요. 자 우리가 몇 명까지 적죠? 두 번 적혀주시지 않아요? 자 일단 여러분들 보시면 여기 상위 평화통일상 1등상 있고요. 민족화학당, 거래하나당, 거래하나당은 두 팀입니다. 그리고 특별상 N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드리고요. 자 지금 그럼 잠시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평가를 하시고 시사를 하시는 동안 우리가 지금 이게 남아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행운권 추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운권 다 넣어졌죠? 행운권 추첨을 통해서 여러분께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강의자분들이 좀 나와주셔서요. 이 행운권 추첨을 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릴게요. 여러분 오늘 문제가 많이 어려웠나요? 네. 아우 짠 어려워가지고. 자 이 행운권 통을 한 분께서 들고 와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행운권 통은 1호호식으로 하겠습니다. 뽑아주실 텐데 직접 가는 서비스를 드리겠습니다. 자 김민숙 님 봐주세요. 자 그러면 이번 세공교생님 한 개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소금별 대학실에 카페 이용권이 있습니다. 20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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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축하드립니다. 흥업좀 해주세요. 자. 감사합니다. 자. 자. 전용국 변호사님도 부탁드릴게요. 역시 카페 이용권이 좋습니다. 역시 카페 이용권이 좋습니다. 역시 카페 이용권이 좋습니다. 좀 더 무서워. 전하지 말고. 잠깐만요. 193번. 193번. 네. 아웃. ... 190번. 190! 오! 축하드려요! 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위탄리오 부장님 모시고 여러분! 202번 202번! 오! 축하드립니다! 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귀모 선생님 부탁드릴게요! 10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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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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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4일 Yang 141번! 152聯合 152번! 5! 122번! 142번! 132번! 132번!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217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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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술 스피드 이번에는 좀 부 Filmm 티chan 탱탱합니다 fullness 모두 확인되면 여기서 저는 입도 빼고 입도 빼고 여기서 보면 흰 입이 없고 네, 결국 결국 대단한 정연 대표를 맡았습니다. 아이고, 축하합니다. 22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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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아, 수고하셨습니다. 잘해, 수고하셨습니다. 저 잘했어. 290번 이곳에 수고하셨습니다. 이래 주십시오 잘 보자 어! 수고하셨어 네 한영태 좋은데 134번 134번 어! 죄송해요 아 감사합니다 124번 이래 주십시오 1.1 2.1 지냈다니 이제 몇장 남았어요? 저기 많이 남았는데요 지금 많이 남아있습니까 아니 많이가 몇장인지 혹시 줘도 기회가 있나 싶어서 아아아 아아아 저도 1.1 오늘 지금 기대하고 있어요. 적금 있거든요? 하나, 둘, 셋! 사이아미해? 사이아미, 고거하고 잠깐만. 200, 내가 200 몇 분이잖아요? 아, 죄송해요. 저 없을 거라고 할게. 그러면 못 받겠는데, 좀 하는 말이에요? 네. 152회! 잠깐만요. 네, 운전복 보고볼게요. 민혁주, 민혁주 하나 뽑아주세요. 자기도 100억 원짜랑 신나게. 197, 197번. 197번. 네, 축하드립니다. 네, 우리 배송송을 넣어드릴게요. 자, 우리 바꿔주실 분이 좀. 바꿔주시고요. 바꿔주시고요. 혜원입니다. 혜연아 혜원입니다. 김광현입니다. 186번입니다. 186번. 네, 186번. 네, 186번. 네, 186번. 네, 고맙습니다. 네, 여기 윤룸분이 기다리만 바꿔주세요. 네. 22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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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축하드립니다. 팀장님 하나만 바꿔주세요. 23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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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다규 übrig faded. 186번. 281번.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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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드립니다. 자, 이제 이제 몇번 안나와서 나도 자, 여러분들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 잠깐만요 제가 확인을 못해가지고 혹시 다독이 적혀있는 사람 있죠? 받은 사람 중에 자동 적혀있는 사람 자동이라고 봉투에 적혀있는 사람은 그냥 가져가서 그냥 자원봉사가 죽을건데 일단 넘어가고요 이제 심사 결과 나왔나요? 말씀해주세요. 예 그 난이도가 높였다고 했는데 이번에 고독 전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24점 2분 이고요 23점이 6팀 네 그래서 뭐죠? 23점 6팀이 나와서 문제 틀리면 조금 탈락해서 들어간게 해서 두 분만 남겨서 시사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두 팀 나와서 1,2,2를 가리는 식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불러드릴게요. 5번 나오시고 5번 나오시고요 점수 판들고 점수 판들고 나오세요 점수 판들고 나오세요 9분당 나와주세요 네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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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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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에 앉아주세요 이쪽으로 보시고요 네 여기 있습니다 두 분들 중결성 네 네 네 앉아주세요 자 네 이분들을 위해서는 이제부터 듣기 평가로 들어가겠습니다 틀리신 분은 자동으로 네 참석자석으로 이동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번째 문제 네 이분들 중에 어떤 분이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네 힘내시라고 한번 크게 함천과 박수 네 힘내시고요 첫번째 문제 드립니다 파이팅 1966년 임종국 선생의 이 책이 발간됨으로써 친일파 연구의 성악이 열렸습니다 친일 임명사전 발간 작업에 큰 토대가 되기도 한 이 책은 무엇일까요? 답판을 들어주세요 네 앞에 계시는 분들이 오답자를 가려주시면 됩니다 정답은 친일문학론입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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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친일중학 네 친일중학 네 론 안 써도 되죠? 신선위원장님 안됩니다 안됩니다 이거는 고유용사 책 제목은 고유용사이기 때문에 안됩니다 네 지금 몇 팀이 나왔죠? 네 팀 지금 두 팀이 나갔어요? 네 팀 네 팀 나왔습니다 네 몇 팀까지 갔죠? 두 팀 두 팀입니다 두 팀 네 다음 문제 드리겠습니다 한국 주재 일본 대사관 앞에서 매주 이어지고 있는 수요집회는 단일한 주제의 집회로는 세계에서 최장기간 개최된 집회입니다 그럼 평화의 소녀상은 몇 차 수요집회 때 세워졌을까요? 정답판을 들어주세요 정답은 천차입니다 천차 천회 천회 천차 천회 천차 다 맞죠? 틀렸어요? 8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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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안녕 안녕 자 어? 대단하십니다 심각한 시기 네 다음 문제 어? 이번 문제는 좀 어렵습니다 일제강점기 수많은 조선인이 끌려가 해적 한강에서 강제노동을 한 섬으로 군함을 닮아 흔히 군함도라 불리고 있습니다 이 섬의 원래 이름을 적어주세요 원래 이름입니다 원래 네, 섬의 이름은 세 글자입니다 일법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정답판 들어주세요 정답판 들어주세요 정답은 하시마 입니다 하시마 하시마 하시마점 네, 1등 나왔네요 자, 일단 우리 3등 1등이 아니고 3등 중에 2팀을 뽑는 겁니다 1팀이 어... 어... 결정이 하시네요 박수 한번 주시죠 네, 결정돼요 네, 박수 한번 주시고요 네, 그럼 2팀 중에 다시 1팀 다시 2분 중에서 1팀을 뽑아야 되죠 네,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는 문제들입니다 세계 최고급 맥주를 만들라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지시에 의해 평양에서 2002년에 첫 생산되었으며 한때 남한으로도 수입되었던 맥주 이름은 무엇일까요? 맥주 이름은 아니, 내가 배웠다고 할 수 있는데 맥주 찬찬 맥주 만들려면 물이 필요하죠? 네, 힌트였죠 자, 다섯 번을 세고 들어올리겠습니다 5, 4, 3, 2, 1 들어주세요 정답은 개동강 맥주입니다 네, 네 신청에서 나와주신 네, 네 개동강 맥주입니다 자, 그러면 또 한 팀 사람들이 한 팀 자, 기다려주세요 박수 한번 해주세요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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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이제 1, 2위 팀은 네, 이제 1, 2위 가릴 두 팀 부르겠습니다 24번 팀과 20번 팀 와 오오오 야, 모자 팀 모자 팀 맞나요? 네, 모자 팀과 친구인가요? 네, 친구 팀 모자 팀이 이쪽에 가시고요 모자 팀이 제왕 한 문제를 들으셨어요? 자, 한 문제 뭐 들으셨어요? 앉았죠, 앉으면 안 되나요? 팔깟게, 팔깟게. 자, 17문제 뭐였죠? 뭐 문제 있겠죠? 자유주의. 아, 객관식 문제 들으셨네요. 객관식 문제 들으셨고요. 자, 그 다음에 몇 번은 들으셨나요? 노동리 교회네요. 노동리. 아, 노동리 교회를 노복리 교회로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1등과 2등, 3등 배치로 장난이 차이납니다. 난이도 있는 문제로 해보겠습니다. 한국 내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 정부의 반발이 만만치 않은데요. 중국이 반발하는 실질적 이유로 요격 미사일인 사드 배치가 아니라 탐지거리 최대 2,000km의 이 군사 장비 배치 때문으로 흔히 지목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네, 다시 한 번 읽어드릴게요. 한국 내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 정부의 반발이 만만치 않습니다. 중국이 반발하는 실질적인 이유로 요격 미사일인 사드 배치가 아니라 탐지거리 최대 2,000km의 이 군사 장비 배치 때문으로 흔히 지목되고 있습니다. 이 장비 이름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너무 어렵나봐요. 참고로 땡땡레이더입니다. 땡땡레이더 네, 지금 전세학기 한 개는 레이더가 없다고 얘기를 하시고 한 분은 레이데를 잇는데 사드 레이데라고 하는데 정답은 뭘까요? 혹시 이 정답을 알고 계신 분? 알고 계신 분께 상품 하나 드리겠습니다. 엑스벤데레이더 정답입니다. 엑스벤데레이더 작년에 이변을 차지하셨는데 이번에는 진짜 올라오려도 못하시거든요. 참 아깝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참 드리겠습니다. 다음 문제 주시죠. 네, 다음 문제입니다. 1993년 북한은 이 조약을 탈퇴함으로써 북미 간의 군사적 충돌 위기를 불러일으켰으나 이듬해인 1994년 미국과의 극적인 외교적 합의에 의해 다시 복귀하였습니다. 이 조약은 무엇이며 이때 이뤄진 북미 간의 합의를 무엇이라고 할까요? 정답은 두 개를 적으셔야 합니다. 지금 마음속으로 1등을 그렸으면 큰일 납니다. 아는 향이 다 나온다 해서요. 계시죠? 다시 한 번 읽어드릴까요? 1993년 북한은 이 조약을 탈퇴함으로써 북미 간의 군사적 충돌 위기를 불러일으켰으나 이듬해인 1994년 미국과의 극적인 외교적 합의에 의해 다시 복귀하였습니다. 이 조약은 무엇이며 이때 이뤄진 북미 간의 합의를 무엇이라고 부를까요? 너무 어려우시면 첫 번째 답은 핵과 관련된 조약입니다. 이 묘하게 흐르는 긴장감은 무엇인가요? 아니 문제가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내가 모르고 진짜 어려우던데 하하하하 자 정답은 썼으면 들어주세요. 뭐든지 정든다. 저는 정신청 좋아요. 예능아 미안해. 늘고 가지않아. 저는 좀 쉬웠다 했었는데 자 들어주세요. 24번은 쓰신 것 같고요. 24번은 핵 확산 금지 조약 그리고 북미 항우 방위 조약이라고 적어주셨습니다. 정답은 핵 확산 금지 조약 제네바 합의입니다. 이걸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할까요 위원장님? 24위원장님 한 개 밖에 못 맞췄는데요. 그냥 네 끝까지 한 문제 맞추는 팀이 네 끝까지 정확하게 맞추는 팀까지 갑니다. 자 네 문제가 너무 어려워요. 역시 두 팀에게 맞는 수준의 문제였나요? 네 문제드립니다. 일본 헌법을 흔히 평화형법이라고 부르는 것은 헌법 조항에 앞서는 전문과 더불어 전쟁 포기 등의 내용이 담긴 헌법 조항에 의거하는 것입니다. 헌법 제 몇 조일까요? 진짜 진짜 너무 어렵네요. 네 힌트 1에서 10 사이에 있는 숫자입니다. 1에서 10 사이에 안 부러져 보세요. 이런 데는 안 부러져 봐야 됩니다. 1등과 6등이 두 액수 차이가 좀 납니다. 1에서 10 사이 14인데 1에서 10 그러면 범위를 줄여 드릴게요. 6에서 14입니다. 6에서 14인데 14는 좀 뭐야? 다시 6에서 14 6, 7, 8, 9, 10 중에서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한 자리 진짜 2에서 6, 7, 8, 9, 10 중에서 6, 7, 8, 9, 10 중에서 대개 6, 7, 8, 9, 10 오지 선다에서 너무나 지금 고민을 하고 있네요. 한 자리라고 하셨습니다. 네. 4주 선다. 4주 선다. 한 자릿수예요. 6, 7, 8, 9예요. 자, 안 끊어져요 24번. 안 끊어져요. 네, 더 줄여드리겠습니다. 더 줄여드리겠습니다. 7, 8, 9 중에 있습니다. 7, 8, 9 중에 있습니다. 7, 8, 9 중에 있습니다. 20번 답을 고치고 있어요. 내가 더 몇 번 쓰겠다. 내가 더 몇 번 쓰겠다. 네, 그럼 여기에서 보통 1대 대개 보면 다수의 답 선택하시겠습니다. 한 번 해볼까요? 그럴까요? 네, 7조다 생각하신 분. 7다, 7이다. 대여분 힌트를 받으세요. 지금 자, 보고, 꼭 해보는 사람의 긴근을 보고 쓰시면 돼요. 네, 다음 8조다. 8조다. 뭔가 긴근 뿌리긴 하는 얘기 있잖아요. 자, 이 정도면 좀 던지면 안 되겠어요, 그럼? 네, 다음 2조다. 9조! 크... 안타깝습니다. 자, 정답은요? 네, 정답은 들어주세요. 아, 지금 딱 7조였습니다. 그 뭔가... 몇 점 하고 오셨죠? 7조. 정답은 9조입니다. 뭐예요, 뭐야? 네, 문제는 정말 어렵습니다. 제가요, 상품을 하나 준다. 상품을 하나 준다. 야, 그걸 맞춘다. 주소를 그만해야 하는 거예요. 자, 네, 다음 문제입니다. 네? 어려울 수도 있는데... 조선 노동당의 상징물이 3개 있습니다. 적어주세요. 감사합니다. 최근에 자리에 다... 열심히 적어주시네요. 네, 정답판 들어주세요. 정답은 낫, 붓, 망치입니다. 택 다 맞추셨습니다. 오우! 괜찮으시게요. 바로 갑시다. 네, 다음 문제입니다. 1989년 1월에 이 사람의 1년 전 북한 방문 사실이 밝혀져 당시의 김대중 평민단 총재가 불고지죄와 외환관리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된 일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네,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네,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네,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네, 정답판 들어주세요. 정답은 서병원 위원입니다. 이야, 반갑습니다. 대단하시면 돼요. 이번에 진짜, 진짜 어려운 문제인데. 문자 또 마음을 또 못 갖추면 어때요? 같이 날까요? 네, 문제들입니다. 아주 긴 답을 요하는 간단한 문제입니다. 2007년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작성된 선언의 문서상 공식 명칭을 적어주십시오. 네, 뭐뭐와 뭐머를 위한 선언입니다. 엄청 깁니다. 네, 뭐뭐와 뭐머를 위한 선언입니다. 네, 뭐뭐와 뭐머를 위한 선언입니다. 정답은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 번영을 위한 선언입니다. 네, 1등이 나왔습니다. 우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없어요. 아, 없어요. 아, 없어요. 몸이 없나요? 자취, 자취. 1등을 가주신 24번호 굉장히 축하드립니다. 공식 명칭, 자취. 1등부터. 1등부터. 3등, 1등. 1등. 아, 잘한다는 하세요. 최상위가 할까요? 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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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축이 위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학생팀이 정수에 탁크를 났어요. 그래서 너무 잘해서 이 특보상을 나누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문화상품권을 한 장씩 해서 지금 내일부터 한미합동공사훈련이 시작이 돼서 전쟁 분위기가 굉장히 노조되어 있는 상황인데 조금 집중하고 있습니다. 평화가 빨리 접착을 했으면 하는 바람을 담아서 저희들이 인증샷을 찍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연습 대신 평화 이런 문구가 적힌 조기를 들고 인증샷을 찍을 거거든요. 그 인증샷을 찍는 회에 동참하시는 연구를 선착순으로 받겠습니다. regard to the music. икиvision.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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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명만 손 들어보세요. 한 명만. 한 명만 손 들어보세요. 숫자 좀 세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네. 한 명만 일어나세요. 한 명만. 연백입니까? 하나, 둘, 셋. 팀에 한 명만 일어나주세요. 팀의 한 명만. 네, 다섯,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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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섯. 열한아나? 열한 팀. 네, 한 명 저한테 오세요. 제가 드리겠습니다. 한 명 빈소드로 갈 수 없으니까. 지금 오세요. 바로 드릴게요. 네, 적어도 빈소드로 가지 않게 하는 우리 결의 하나였습니다. 자, 두 개 받으신 분들도 계시고 원하는 옷 받으신 분들이 계시는데, 좀 기쁘게 두 사람이죠? 빨리 주소 좀 주시고요. 곧 시상식이 있겠습니다. 1등은 평화통일상, 2등 민족파악상, 3등 결의하나상 두 팀 선정되었습니다. 자, 선정되신 분들을 좀 준비하고 계시고요. 이제 다 끊지 않나요, 그러면? 예, 시상을 좀 해주십시오. 이천교 선생님, 정영걸 의사님, 그리고 하수님, 동굴이죠? 네, 결의하나 선생님 대표님, 네, 별별이고요. 그러면 저기 한영태 선배님, 네, 그렇게 내 몸에서 좀 수요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게 저기 시상을 하실 분들이 일단 나와서 기다리는 걸로 하죠. 맞이하는 걸로. 네, 자, 우리 결의하나 대표님,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주시고요. 그 외에는 쓰고 싶은데 쓰시는 이시교 선생님. 이시교 선생님. 네, 이시교 선생님 해주시고, 이렇게 써주시고요. 한영태, 기력만 보겠어요? 아, 아무요? 아니, 우리 대표님, 개나라 대표님. 한영 대표님. 네, 이쪽에 계시고요. 자, 네. 그래도 오셨는데, 한낮 일씩 하시라고. 네, 불렀어요. 네, 불렀어요. 네. 자. 이시교 선생님, 한마디 하시죠. 아니, 영태여, 줄로. 뭘 준비해. 아, 통일 사실, 통일 말, 하나하나 하나만으로 가슴이 떨립니다. 아, 여기 한 10년 동안 부대기 이명박 박근혜 아시겠지만, 통일운동에 대해서 많은 대학이 있었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에서 그나마 통일운동의 명맥을 열어주신 경주, 대라나, 회원님들, 그리고 계신 학생 여러분들 정말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대구, 경북을 대표해서 앞으로 통일운동에 더 매진하기를 약속드리겠습니다. 예, 영국 특징교육의 영국의 공감, 서장 이찬교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은 평화라는 꽃이라고 했습니다. 어, 저는 어릴 때 이 지도를 보면서 대한민국에서 기차를 타고 더 평양으로 해서, 시주로 해서, 만주벌판으로 해서 저 유럽까지 기차 타고 가는 여행을 꿈꾸기도 했습니다. 아, 오늘 이렇게 모인 우리 학생들, 청소년들, 어른이 되어서, 대학생이 되어서 기차 타고 세계여행가는, 그리고 저 시베리아로, 만주벌판으로, 그리고 유럽으로 여행을 갈 수 있는, 그런 통일의 꽃, 바로 여러분들이 어른이 되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세상 되도록 우리 통일 세대, 그리고 우리들이 열심히 노력하도록 합니다. 오늘 아마 여기 모이신 분들, 그리고 어른분들, 그리고 왜 통일이 필요하고 평화가 필요한가를, 이 시간 아주 보중한 시간이었는 것 같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경주환경운동연합 정연걸 의장입니다. 우리나라 이 땅 위에서 전쟁은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부친이 북한인민군 출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수용소에 수용되었다가 남한을 선택해서 제가 태어났습니다. 저희 어른이 남한에서 생활하시는 걸 보면서 제가 어릴 때 아주 큰 상처를 입었고, 아버지의 그런 이제 토로 수용소 출신이라는 그런 것 때문에 저도 어릴 때부터 아주 참 힘들게 자랐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파가 각 가족마다 그런 집안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은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되고, 평화통일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 저거지 이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좋네요. 저도 교회 하나 회원이고, 농협재단 경주지역 모임 운영위원 맡고 있는 한영태입니다. 반갑습니다. 앞에서 좋은 말씀 많이 하셔가지고, 뭐 지루하지요? 그죠? 빨리 갈게요. 이 통일이 당연히 돼야 된다는 그 생각이 많은 사람이 이렇게 평상시에도 막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세월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3등 팀, 2팀, 일단 시상식이 끝나고 나면 우리 다같이 방광수업에 한 번 하고, 단순 사진 꼭 찍고 가겠습니다. 그니까, 있는신분께 좀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3등, 핀번호 5번 나와주세요. 네, 3등, 핀번호 22번 나와주세요. 네, 네. 네, 네. 자, 먼저, 일단 앞으로 한번 봐주시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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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네.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뒤로 돌아가주시고요. 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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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빡대기 하나 먼저 그리고요. 자, 지금 시작하면서. 네, 사진 촬영할 수 있는 시간을. 네. 네, 사진 찍고 계신 분은 지역 언론사를 책임지고 계시는 김종등 기자님이십니다. 자, 롱! 롱! 21팀 축하드립니다. 네, 3등입니다. 네, 사진 촬영 하나 부탁드릴게요. 네, 잠시 입고 더 사진. 자, 3등이 뒤로 가겠습니다. 축하하고 드릴게요. 차롱, 정세! 감사합니다. 축하하겠습니다. 네, 이제 2등 신상 소서가 나왔죠. 네, 2등 하신 팀은 24번 팀입니다. 나와주세요. 손만 한 번 보러 가주시죠. 자기 손에 다 주고요. 학생 팀이신 것 같은데. 손, 오세요. 네, 일단 이런 좋은 자리를 만들어 주신 결의 하나, 단체나 어, 뭐, 설아벌려 중 측에서 장소도 제공해 줘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런 기회가 더 있어서 평화통일이 빨리 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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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1번은요? 문화고등학교 재학 중인 곤민규, 김노혁입니다. 네, 저희가 해석을 드려야 되는데 소감을 요즘에 조용하십시오. 자, 상소해 주시죠. 그렇지, 그렇지. lake에 대한 형수 들을 통해 딱 아주 11번. solamente 잘 부탁드립니다. 새로운 dues 두 분이 꼭 알아서 노래 하시면 필요해요. 대망의 이미만 남아있네요. 이미를. 이미를 팀을 맞이하는 저희 한 번 두구두구두 자체에. 시작. 신호님 축하드립니다. 소감 좀 부탁드리는데요. 저 정말 열심히 했어요.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밤 12시까지 새벽까지 공부한 적이 없거든요. 제가 자격증 공부하던 게 이렇게 열심히 안 했는데 실은 제가 이 기회를 통해서 공부도 많이 했고 그리고 우리가 역사를 잘못 배운 부분도 특히 모스크와 삼상회의는 잘못 배운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고 또 저희 아들하고 좋은 추억을 얻고요. 목표가 2등이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1등까지 뛰게 돼서 정말 기쁘고 지 옆에 있던 두 남학생 파이팅입니다. 내년에 꼭 다니고 전해주세요. 너무너무 반가웠고요. 정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늘내로 만나서 해주시죠. 네. 어머니 덕에 참고하십니다. 고맙습니다. 몇 학년인가요? 중학교 3학년. 중학교 3학년. 여러분 생각보다 잘 보이시네요. 네. 잘 보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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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그 다음에 기념촬영을 하고 이렇게 비가공상의 메로미를 일어나주세요. 관람하시는 분들, 14학년생에 계시는 분들도 우리 패범님들도 모두 나오셔서 대동강렬하여. 네, 원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봉, 자봉통사사인 분들도 함께해주세요. 자, 네, 손잡으세요. 네. 네. 자, 이쪽으로, 이쪽으로 가주세요. 이쪽으로요. 이쪽으로, 이쪽으로. 네, 손잡으세요. 네. 네. 아, 네. 점프 손을 손을 잡으실 수 있도록요. 네, 대기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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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네, 손잡고요. 네. 오늘 많이 참여해주신 참사자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메뉴 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이번 이유, 행사를 준비해주신 경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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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 관계자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경북의 손잡으실까요? 손잡고, 우리 슬아엠 씨 여기 하셨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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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어떻게 할까요? 돌까요? 돌면서 이렇게 하면서 돌아요. 기분 좋게. 우리의 소원은 돈이. 좀 크게 불러주세요. 나, 우리,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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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자 같이 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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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대로 소원은 돈이. 이정성가에서 돈이. 동의를 이루는 자. 반대로 돌게요. 우리의 소원은 돈이. 이정성은 돈이. 야, 멈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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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멈추고. 우리의 소원은 돈이. 우리의 소원은 돈이. 고맙습니다. 자, 한쪽 한쪽으로 와주세요. 한쪽으로 와주세요. 한쪽까지는 차려. 이쪽으로 좀. 전부. 스텝으로 와주세요, 스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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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앞쪽에 앉아주세요. 앞쪽으로 막아줘요.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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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앉아. 눈에 위로 올라가서. 눈에 위로 올라가주세요. 자, 두 번째 중으로. 사진을 몇 점 많이 찍어. 진짜 많이 찍어. 진짜 많이 찍어. 고맙습니다, 민호와. 스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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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stance. 스텝으로. 스텝으로. 우리의 벨로다, 동일로 공개 도야 태어난 노란 바다로, 사벨로여 자, 평화로 하면, 동일로! 그런 거 알겠죠? 우리가 하면, 뭐? 가자! 가자! 자, 세 번째 줄, 우리 숙여주세요. 네, 여러분 다 넣을 수 있게 네, 어른들 좀 더 한쪽으로 들어가주세요. 글자가 제대로 나올 수 있게 네, 네 자, 우리는 하면, 하나! 외칩니다. 외치면서, 자, 준비! 우리는! 하나! 다시요, 우리는! 하나! 평화로! 평화로! 예, 만세! 하나, 둘, 셋! 만세!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핸드폰으로 찍은 사진은 하나도 없네. 밑에도 다 동상이잖아요. 자, 그리고, 상품권 타고, 자기 소식권 잘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모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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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